바르멘 신학선언 혹시 바르멘 신학선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바르멘 신학선언이 무엇이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초코우유라도 사드리겠습니다 바르멘 신학선언이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1934년 5월 31일날 독일 고백교회에서 총회에서 발표된 신앙고백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뭔지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당시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치가 독일을 지배했던 당시입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교회를 자신들의 정권의 수화로 두려고 했어요 선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이용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서 교인들이 이게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목이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아니다 해서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사람들의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베케랜드 키우시라고 하고 고백교회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표한 게 바로 바르멘 신학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오늘은 PPT 화면을 옆에 띄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검열을 당할 수 있어요 문제 있는 사진은 아닌데 이게 워낙에 그 특히나 서구사회에서 민감한 주제이고 사진이다 보니까 여러분 사진을 쉭 보여드리고 쉭 끕니다 쉭 보여드리고 쉭 끄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배경 표지 사진 먼저 보여주시면 저 지금 사람들이 동상을 그려놨는데 크진 않습니다 강대상보다 크지 않은 동상이 지금도 부퍼탈 화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게 뭐냐면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동상을 그려놓은 거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쉭 지나갈 때가 됐습니다 쉭 지나가시면 사람들이 오른쪽 손을 들고 그때 히틀러의 만세를 외쳤던 그때를 잊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동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교회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 여러가지 별명이 있습니다만 바멘 신학선언에 대해서 20세계의 사도신경이다 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유인물 다 받으셨죠? 유인물을 딱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도대체 이게 뭔가 이 뻔한 소리를 우리가 지금 왜 듣고 있어야 되나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인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 다 알거든요 이 뻔한 얘기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강의하기보다는 역사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면 돼요 전혀 은혜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 이야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독일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 하면은 우리가 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보통 독일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독일의 유명한 작가였던 괴테입니다 괴테와 슐러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독일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그 나라를 찾을 수가 없다 독일인들이요 차라리 그대들은 민족으로 결집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라네 차라리 더 자유로운 인간으로 발전하기를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넘겨주셔도 돼요? 네 없으세요? 뭔 소리냐면 독일인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농담이에요 스스로를 비하하는 농담입니다 괴테가 1832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사람인데 괴테가 왜 독일이 없다고 했을까요? 나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 19세기 사람인데 독일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다음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 노란색 그리고 색깔이 있는 부분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럽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께는 주스를 독일어? 땡!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어 유럽에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러시아어인데 러시아어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게 러시아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어서만 쓰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어는 그냥 그렇게 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는 한 1억 명이 있어요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독일 물론이고 오스트리아, 리스텐슈타인, 스위스, 룩셈북, 벨기에, 이탈리아 북부지역 그쪽이 독일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저도 이탈리아 북부에 여행 갔는데 독일말로 써 있어요 그럼 가게도 그렇고 독일말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사실상 최대 언어는 독일어인 거예요 러시아어는 물론 숫자는 더 많지만 더 범용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 영어 아니었어요? 영어는 그냥 공용어고 영어를 쓰는, 영어를 이제 모국어처럼 쓰는 나라는 사람들은 한 7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유럽에서 프랑스어가 8천만 명이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가 얼만큼 사람들이 많이 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독일인들이 인구도 많고 독일어를 쓰는 사람도 많고 독일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독일 위치가 유럽의 중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중앙에 교통과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고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 문제는 국가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만 보여주시면 독일은 19세기까지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란드, 독일이 없어요 신성로마 제국의 명, 왜냐하면 저 땅이 너무 중요한 땅이니까 저기에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다 쪼개져 있죠? 다 저기 영주들입니다 본건 영주들이 다 자기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이니 프랑스니 스페인이니 포르투갈이니 심지어 폴란드까지 다 자기 나라가 있고 다 자기 나라에서 강력한 중앙군주 체제를 유지하면서 나라가 점점 확장되죠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데 독일은 통일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따로 오는 거예요, 다 따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될까? 왜 우리는 강력한 나라가 되지 못할까? 그런 마음으로 답답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지부진한 독일 역사가 진행될 때 1806년도에 드디어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나폴레옹이 쳐들어옵니다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서 신성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버려요 스스로 황제가 되죠 나폴레옹이 들어올 때 이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의 혁명 이념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시민들이 깜짝 놀란 거죠 지금까지 영주나 군주나 왕 밑에서 그냥 있었는데 저기는 지금 시민들이 왕을 죽이고 장군이 왕처럼 와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특히 독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야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될 수도 있네 라고 해서 당시에 독일에서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게오르드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겔이 나폴레옹이 베를린을 지나가는 걸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 보아라 저기 세계의 정신이 말을 타고 간다 나폴레옹이 세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분명히 자기의 모국을 침략한 침략자인데 나폴레옹을 통해서 이 왕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내다본 거죠 그래서 독일인들이 마음속에 나폴레옹을 보고 난 다음에 독일인들이 마음속에 야 우리도 좀 강력한 나라를 한번 가져보자 우리도 맨날 이렇게 지지구고 붙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강력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열망이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역사가 중에 토마스 니퍼다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독일의 역사 도이체 게시시테라고 이만한 책을 세 권을 썼어요 그 책의 서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암 앙팡바 나폴레옹 이렇게 써있습니다 암 앙팡바 나폴레옹 모든 것의 시작에는 나폴레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의 패러디거든요 암 앙팡바다스 부어트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 그게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패러디에서 태초에 나폴레옹이 있었다 독일의 역사는 실제로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1800년대 시작되는 거예요 독일의 역사 독일이라는 제국의, 그 국가의 역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다룰 필요도 없고요 1871년이 돼서야 거의 나폴레옹이 쳐들어오고 나서 거의 70년이 지나서야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합니다 비스마르크는 황제가 아니에요 수상입니다 수상 총리 비스마르크가 이거 말로 안 되잖아요 통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더 이상 우리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 장만 보여주세요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철과 피가 필요하다 너희들을 철과 피로 다 드리겠다 라고 해서 비스마르크가 독일 전역을 통일해요 그래서 저 사진이 독일 제국이 탄생하는 날을 찍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근데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제 쪽에서는 오른쪽 맨 왼쪽에 보시면 제일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 황제겠죠 황제입니다 근데 황제도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가운데 중앙에 튀게 옷 입은 사람이 있어요 하얀색 옷 입은 사람 저 사람이 비스마르크예요 독일 통일의 주역은 황제가 아닙니다 독일을 누가 통일시킵니까? 비스마르크라는 총리가 시켜요 그래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제국이 된 게 다른 나라들처럼 드디어 통일왕국이 된 게 1871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각한 나라라고 불러요 스스로를 독일 사람들이 우리는 지각한 나라다 독일말은 페어스테테나치온이라고 합니다 페어스테테나치온 우리는 늦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늦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야죠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란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 무리한 확장 정책을 하는 거예요 사실 비스마르크는 그걸 막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전쟁 난다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늙었다고 퇴역을 당하고 다음 황제가 무리한 확장 정책을 일으켜서 식민지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식민지를 계속 확장하려고 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이라는 유럽의 핵심 같은 땅이 막 팽창 정책을 일으키는 거예요 독일이 인구도 많잖아요 막 인구하니까 한때 유럽의 군사력 1위 육군 군사력 1위 해군은 영국 땅에 막히니까 해군은 2위 그 정도로 독일이 엄청나게 군비 확장과 식민지 확장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늦었죠? 늦었죠? 그래서 모든 영국이건 프랑스건 러시아건 막 모든 나라들이 다들 쟤네 왜 저래? 저거 싸움 나겠는데 쟤 어쩌라지? 막 이러고 있는데 드디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다음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한 혈기 넘치는 젊은이가 사라 예보에서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쏘죠 저게 사라 예보 저격 사건이 돼서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사건 때문에 다음 장면을 주시면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군과 다른 연합군들이 같이 전쟁을 해가지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상자를 낸 말도 못하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끔찍한 전쟁인 세계 1차 대전이 저렇게 끝나요 누가 졌죠? 독일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독일은 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독일 제국이 해체돼 버립니다 독일 제국이 해체돼 버리고 그런 다음에 황제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독일은 그래서 이때 나라의 이름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근데 이게 얼마나 인터넷에서 찾아본 말이라서 제가 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바이마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멋있잖아요 바이마 공화국? 멋있다 싶은데 바이마르는 독일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천안 공화국이 왔다 그러면 기분 좋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갑자기 독일에 있는 작은 도시가 공화국을 대표하는 그런 게 됐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이 문제가 아니라 연합군들이 패전국인 독일에게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배상금을 다 독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는 땅도 넓어 위치도 좋아 인구도 많아 독일어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어 학문적인 업적도 엄청나 독일의 학자들이며 기술 같은 게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왜 이놈의 정치 때문에 통일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 뺏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좀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져가지고 힘 좀 키워놨는데 옆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안 둬 다 뜯어먹어요 독일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울분이 생기는 거죠 야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냐 울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울분을 먹고 자라는 당이 생깁니다 당 그 당이 어디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다 아시니까 제가 독일말로 말씀드릴게요 Deutsche Arbeiterpartei 라고 해서 원래는 독일 노동자당입니다 원래는 그냥 독일 노동자당이라고 해서 그냥 시정작배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시정작배들이 모여서 그냥 뭐 술집에서 아저씨들 신찬탄 하듯이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그냥 불만만 얘기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누구 탓이다? 유대인 탓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됐냐? 유대인들이 다 우리 일자리 뺏어가고 유대인놈들이 다 돈 쥐고 안 풀고 유대인들이 다 저 영국, 프랑스 다 조종해가지고 우리 침략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감명받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면은 그 사람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내려주세요 이 사람이 도이처 아바이트 파타이라는 말이 멋이 없는 거예요 멋있게 당명을 바꾸자 그래서 국가주의 국가주의는 보통 어디죠? 보수죠? 사회주의 하면 보통 어디죠? 진보잖아요 그런데 국가사회주의를 만들자 해서 나치오날 소찟 리스무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치오날 소찟 리스무스 줄여서 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아까 그 사진에서 보시면은 그게 1927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히틀러는 천부적인 연설의 재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연설의 능력이 있는 걸 알고 나서 연출에 대단히 많이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액션을 막 해서 유세 같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이 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론 이건 직관한 다음 사진이지만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 빼곡히 보이는 게 다 사람들입니다 뉴베크 전당대회인데 37년 됐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이들은 모든 독일의 불행이 다 외국 때문이고 다른 나라 때문이고 유태인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만 잘해서 엄청난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사실상 사람들 협박합니다 그래서 그... 슈툼 압타일롱이라고 해가지고 슈툼 압타일롱 독일에서는 주제에서 SR라고 하는데 SA 이게 돌격대라는 뜻이에요 돌격대 슈툼 압타일롱 번개처럼 날아가서 친다는 뜻인데 돌격대라는 그 사설 조직을 만듭니다 사설 조직 근데 이 사설 조직이 뭐 하는 데냐면 정치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다른 대상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 후보들을 가가지고 막 테러하고 그 지지자들을 막 불지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정치 깡패가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돌격대가 나중에 몇만 명이 되냐면 40만 명이 돼요 온갖 동네 독일의 불량배들이랑 불량배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돌격대를 만드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돌격대들이 독일 정치를 막 뒤흔들기 시작하고 사회를 뒤흔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강력하잖아요 막 쉬운 쉬운하게 말하고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했지만 물론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들이면 그 나치가 주장하는 유태인을 다 죽여야 된다는 등 되게 그런 강력한 극단적인 주장에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히틀러는 단 한 번도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나치는 단 한 번도 과반수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독일 시민들이 독일 국민들에게 그런 옳고 그름을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첫 번째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뭐 다 뜯겨 나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928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독일 나치가 민중들을 파악해가지고 들고 나온 슬로건이 뭐냐면 다음 사진이에요 슬로건이 뭐냐면 일자리와 자유 그리고 빵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일단 먹고 살게 해줘야 되니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먹고 살게 해줘야 되니까 나치 열광을 시작하죠 그래서 1928년 독일에서 열두 석이었어요 나치 당이 열두 석이었는데 2년 뒤인 30년에는 104석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32년에는 196석이 돼요 그리고 독일의 제1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힌덴베크 대통령이 죽고 뭐 해가지고 결국에 1933년 1월 30일 날 히틀러가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아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의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의회를 해산시켜버려요 그냥 그런 다음에 자기를 대통령이 아니지 현출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앞으로 퓨러라고 불러라 퓨러 퓨러가 뭐냐면 그 퓨렌이 파렌이 이제 운전한다는 뜻이거든요 퓨렌은 끌고 간다 그러니까 퓨러라는 지도자예요 날 영도자라고 불러라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총통이라고 번역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위야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건데 총통은 내가 스스로 내려앉은 거 올라앉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까 그 보여드렸던 40만 명의 정치깡패 있잖아요 돌격대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립니다 퓨러가 토사고팽시켜버려요 물론 40만 명을 다 죽인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도자급들을 그 돌격대 지도급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잔록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933년 이후로 독일에서 히틀러는 법이 돼요 히틀러가 법이고 나치가 법입니다 그게 독일의 1933년과 34년도의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교양 강좌였어요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교회랑 이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교회랑 독일 교회가 어땠냐면 다음 장만 보여주시면 살짝 느낌만 보세요 느낌만 보시면 모든 국민들이 히틀러 만세를 외치는 거죠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분들이 하이 히틀러 할 때 인사하는 줄 알아요 하이 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세란 뜻이에요 만세 그리고 하이 리라는 말은 원래 신성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는 하이 릴스키 라고 해요 하이 릴스키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원래 하이 릴스키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인사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독일 같은 데 가서 오른손 쪽 치고 있으면 경찰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감옥 갑니다 절대 사진 찍을 때도 그런 포즈 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히틀러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1925년 아직 나치가 집권하기 전인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겐 적극적인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포지티브에스 크리스텐툼 크리스텐툼 포지티브에스 크리스텐툼 우리한테는 적극적인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적극적인 기독교가 뭐냐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죠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게 교회의 본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적극적인 기독교라고 얘기한 게 사람들이 다 어? 그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은 지난 2, 300년 동안 계속 민족적인 열망에 끌어왔어요 우리도 좀 국가 한번 가져보자 우리도 좀 강대국 한번 대보자 이런 걸로 2, 300년 동안 모든 국민들이 절절히 애일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독교,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 하면 다들 동의했죠 맞지? 그럼 그게 틀려? 그런데 히틀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언제든지 당이 원하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종교를 원했던 거예요 히틀러가 되게 불허했던 종교가 뭐냐 어디냐면은 일본의 신토입니다 일본의 신토 신토가 어떤 곳입니까?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히틀러는 기독교가 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원하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치가 원했던 기독교의 모습은 뭐예요? 선동부대죠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 많이 모으니까 거기서 사람들 잘 구슬려가지고 당에도 충성하게 해 나한테도 충성하게 만들어 이게 히틀러가 원했던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사상에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왜? 나라를 사랑하자는데 국가를 사랑하자는데 왜 거기 반대를 해? 그리고 1920년도에 루터 르네상스라고 개신교가 실제로 사실 어느 나라 때문에 생겼습니까? 독일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일단 어쨌든 근데 이것들이 원조국을 무시한다 이거지 독일 사람들한테서 특히 개신교 입장에서 민족적인 그 열망이 막 되게 강했기 때문에 히틀러에 대해서 문제를 못 느꼈어요 처음에 반유대적인 막 그런 발언을 해도 아니 뭐 그건 정치적인 얘기고 아니 국가를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인데 왜 저러지?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게다가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1933년에 수많은 공산주의자들 사회자들이 수청당하고 막 죽고 잡혀가고 그러는데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교회는 우리 독일의 도덕적인 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아! 올바른 지도자가 나왔다 드디어 어? 교회를 인정하고 말이지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다들 문제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조직이 뭐냐면은 32년부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요 1932년부터 도이체 크리스텐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다? 네 이거 넘겨주시면 돼요 도이체 크리스텐 이거 뭔 말이냐면은 독일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독일 그리스도인 여러분 독일 가서 당신은 독일 기독교인입니까? 독일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해서 진지? 도이체 크리스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경찰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코리아니시 크리스텐이에요 코리아니시 크리스텐 걔네는 도이체 크리스텐인데 이 도이체 크리스텐이라는 말에 나치가 방점을 찍은 건 뭐냐면 도이치라는 거예요 독일 민족 나라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해라 그래서 이걸 섞어버립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뭐냐면은 1933년 7월에 교회 선거가 있는데 그때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번 나치당을 찍어라 이거죠 우리가 세운 기독교 지도자를 총회장으로 삼아라 나치당에서 내려보낸 후보를 뽑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슬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이상한데? 저것까진 아닌데? 이러고 있었는데 33년 베를린 운동장에서 호센 펠더라는 도이체 크리스텐 구구파 기독교인이 이런 발언을 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 도이체 크리스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격대와 같다 우리 민족은 제3제국 나치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3제국을 건설해야 되는 역사적 과업을 갖고 있으며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경악을 했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 1933년에 히틀러가 28개로 나눠져 있던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을 하나로 통일시켜버려요 하나로 통일시켜버린 다음에 7월에 이제 그 교회에 통일된 교회에 감독을 세우는데 나치당에서 파견을 보낸 루드비시 밀러라는 목사를 내보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루드비시 밀러라는 목사가 이제 독일 교회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독일 교회 총회장이고 저 사람이 총회장 당선된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인사를 하는 거죠 됐습니다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이체 크리스텐이 정권을 잡고 교회를 붙잡고 나서 하는 짓이 뭐냐면은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은 예배당에 나치 깃발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네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의 종탑들 있죠 유럽의 교회도 종탑 있잖아요 종탑에다가 나치의 문양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킹크로이츠 그걸 새기기 시작하면서 구약 성형을 찢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왜? 유대인들 거니까 구약 필요 없다 구약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 성형을 찢어버리고 히틀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실 것이고 히틀러가 우리 역사의 완성이다 종말의 완성이다 뭐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죠 앞으로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죄송해요 집사님 앞으로 한번 넘겨주시면은 네 보시면 다 지금 목사님으로 보이는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이 다 연령대가 어떻게 보이죠? 아이들이죠 청소년들 됐습니다 그 청소년들을 교회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어린이들을 다 데려다가 히틀러 유겐트라는 대로 보내버려요 히틀러 유겐트가 뭐하는 데냐면은 히틀러를 우상화하는 곳입니다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에 몇 년 애들이 들어갔다 오면은 자기 엄마, 아빠도 신고하고 잡아 죽이는 완전히 세뇌되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녀? 아니 그 교회가 그러면 다른 교회 가지 왜? 옆에 교회 가지 근데 이게 교회가 좀 달라요 교회의 구조가 우리는 개교회잖아요 다 다 개교회지만 독일 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란데스키시라고 해서 그 주의 교회입니다 그 주교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하이라키, 계급적입니다 총회장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위에서 목사님이 그러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다 하는 거지 좀 이상해도 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그렇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참혹하고 흉폭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33년 그 7월 달에 그 교회에 불법적인 교회 투표가 있었고 제국교회 투표가 있었고 33년 9월 달에 목사님들이 몇 명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긴급 동맹을 맺어요 파렌 노트분트라고 해서 긴급 동맹을 맺은 다음에 이제 나치의 정책과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이냐면 두 달 만에 3천 명이 모여요 3천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독일교회라는 말도 못 쓰고 왜 독일교회는 이미 있으니까 제국교회가 독일교회라는 말도 못 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다 라고 해가지고 베케넨데 키리시라고 부릅니다 고백교회라고 불러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장면이 유명한 사진인데 여러분 편했을 때 오른쪽이죠? 어쨌든 노이체 크리스텐이라고 써있는 팜프레스에 들고 있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고백교회에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는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교회에 제국의 교회가 있고 고백교회가 있는 거예요 고백교회는 비록 소수이지만 이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히틀러의 정책 나치의 정책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저 정책이 옳지 않다는 거를 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슬로건을 뭘로 내버렸냐면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고백교회에 참여했던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본헤퍼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있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마틴 리물러 이런 분들이 있는데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1933년 11월에 이제 독일의 울룸이라는 도시에 모여가지고 표어를 만듭니다 고백교회 표어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고백교회 표어가 테네오 크비아 테네오어라고 해가지고 테네오 크비아 테네오어 나는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혀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라틴어 문장을 독일교회의 모토로 삼아요 나는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주님 붙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교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많아지겠죠 이제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죠 독일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회의랄지 뭐 토론이랄지 이런 걸로 지금까지 교회가 운영되고 조직되어 온 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를 지켜주는 영주가 있고 그 영주와 그 주교회의 그 총감독이 있고 그래서 그 지도 원래 그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을 알고 있는 교단이 어디다? 장로교다 루터교는 기본적으로 계급적이란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처럼 그래서 그 신부 하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말든지 간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위에가 있으니까 그런데 장로교 개혁교회는 유럽에서는 보통 개혁교회라는 말을 쓰고 미국에서는 장로교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데 어쨌든 개혁교회는 기본적으로 시노대로 움직여요 시노대 시노대가 뭐냐면 노회 총회 당회 이런 뜻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회의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독일에 있던 되게 중요한 주요 개신교 교단이었던 루터교와 개혁교회가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이 방향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니까 히틀러한테 어디까지 반대할 건데 언제 우리가 요구할 게 뭔데 이런 것들을 의견을 조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노대로 모이자 총회로 모이자 언제 모이냐 1934년 5월달에 우리가 5월 말에 모이자 어디서 모이냐 부퍼탈 바하멘인원에서 모이자 라고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교회 1차 총회가 바르멘에서 열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바하멘 저한테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강의 주제를 골랐을까요? 튀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에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었던 은사님이 저보고 너는 공부 안 할 거냐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유학을 가봐라 내가 독일에 있을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독일 지금 친구가 독일 신학교에서 교수인데 걔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라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오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정한 다음에 유학을 좀 준비를 하고 한 6개월 불이 났게 준비한 다음에 지역을 봤더니 부퍼탈이에요 여러분 유럽을 가보신 분 독일을 가보신 분들 중에 목사님 말씀 듣고 부퍼탈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순간 저를 평생 원망하게 되실 거예요 부퍼탈은 진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부퍼탈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부퍼탈 진짜 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도 청원에 부품 꿈을 안고 캐리어 두 개 끌고 눈 오는 날 부퍼탈 여기 내렸거든요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거기는 그냥 탕광이었고 옛날에 공장 지대예요 연기가 훅 나면서 비는 맨날 비 오고 애들한테 여긴 왜 이렇게 맨날 비가 오니? 그러니까 여긴 애가 태어날 때 우산 들고 태어나는 얘기가 있어 머리 응? 그 정도로 비 오지 날씨는 안 좋지 공기 안 좋지 막 그런데 동네에 제가 온 거예요 나는 그런데 와가지고 봤더니 박사과정도 지금 못 들어간다 그러지 뭐도 해야 된다 그러지 막 계속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비슷한 시기에 왔던 분들은 막 유명한 데 있잖아요 하이델베학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김지철 목사님이 공부하신 튀빙엔 이런 데 막 엄청 유서 깊은 곳이거든요 튀빙엔, 하이델베르크, 쟤는 베를린, 쟤는 뮌신 이런 데 막 유명한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북파탈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친한 형 중에 한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왜 넌 독일까지 와서 지방대를 가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때문에 오긴 왔는데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내가 왜 여길 와있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되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안 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박사과정도 거기서는 입학이 안 되고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 복품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긴 했는데 북파탈 바르멘을 떠나고 나서 봤더니 거기가 여긴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이게 1차 고백교회 총회가 열렸던 바르멘에 열렸던 개마커 킬실입니다 개마커 킬실 저 한국에서 다 공부하고 갔거든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바르멘, 바르멘 이러니까 난 바르멘인 줄 알았지 독일에서는 다 마아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처음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기였던 거예요 여기가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저기가 어떤 곳이에요? 총칼이 막 돌고 온갖 위협과 공포가 가득했던 그곳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저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겠어요? 외지니까 저기서 모였겠죠? 베일리에서 모일 수 있었겠어요?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서? 죽어, 죽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외지니까 저기서 모였는데 제가 내가 있던 곳이 거기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교수님들하고 몇 번 얘기를 했던데 칼바르트 제자였던 할아버지 교수님이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마크 퀴즈이 아까 보여줬던 그 교회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아요 우리 지금 이 2층만 하나 뭐 이렇게 본당 크기가 그 교회에서 이제 1차 고백교회 총회가 열린다고 하자 나치와 그 돌격대원들 걔네들이 협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지금 소망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갑자기 깡패들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나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 고백교회 총회 하기만 해봐 다 불질러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개마크 퀴즈이 교인들은 참았어요 여기서 해라 고백교회 모임 여기서 해라 죽어도 우리가 죽고 불라도 우리가 불라니까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와 내가 그런 곳을 몰랐어요 2년을 살면서 그런 곳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죠 지금도 내가 너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있었던 유적지에 살았는데 그걸 몰라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첫 번째 신앙강자 주제를 이걸로 해야겠다 죄송해서 개마크 퀴즈이의 교인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죄송해서 이걸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재미없는 얘기를 저 혼자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로 모이는데 총회로 뭐 천명이 모이든 간에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제가 그 주제를 정해야 되니까 한 2주 정도 전에 1945년 5월 15일 16일 날 프랑크워트에서 대표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지 고백교회 일단 히틀러가 싫으니까 다 모이긴 했는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고백교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좀 규정하는 선언문을 좀 써보자 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루터교회에서 목사님 두 명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모였는데 그 장로교회에 모인 목사님이 누구냐면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박사를 안 했습니다 박사가 아니에요 칼바르트 박사가 아닌데 옛날에 젊었을 때 유명한 공산주의자였어요 유명한 공산주의자 완전 빨갱이 제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실제로 자펜빌의 붉은 목사라고 불렸습니다 별명이 자펜빌의 붉은 목사라고 불렸습니다 아주 공산주의에 경도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 한 유명한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누구지? 러시아 그 독지 레닌 하나님의 말씀이 레닌보다 더 혁명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세계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어쨌든 쓴 책이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이고 이 책의 별명이 뭐냐면 독일 자유주의 신학에 던진 핵폭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던 독일 신학과 그런 성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을 완전히 뒤통수를 때리는 핵폭탄 같은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사도 안 했는데 독일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해 갑니다 너무 훌륭한 책을 썼으니까 아무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32살에 그런 책을 썼는데 천재적인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고백교의 대표 발의자 중에 한 명으로 그 자리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프랑푸트에서 모이는데 5월 15일 날 45년 5월 15일 날 모이는데 그날 아팠어 바르트가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모이기로 오전에 모이기로 했는데 아파서 늦었습니다 정오 시간 12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12시에 약속 잡은 12시에 밥 먹으러 나가는데 회사에서 전화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독일도 미탁스파어제 라는 게 있어요 미탁스파어제는 뭐냐면 점심시간에 약간 밥 먹고 좀 조는 시간이에요 낮잠도 좀 자고 아니면 산책도 좀 하고 그러니까 미탁스파어제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통 11시 반부터 1시 이렇게 치는데 그 바르트가 미탁스파어제의 프랑푸트 호텔에 도착해서 봤더니 루터교 목사님들이 밥 먹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트가 에이 뭘 써요? 자기가 막 써버려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게 바르트가 쓴 바르멘 신학선언 초안입니다 혼자 다 썼어 그래서 낮잠 자고 루터교 목사님도 일어나고 그랬더니 자기 혼자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의 수정을 거친 다음에 생겨난 게 바로 이 바르멘 신학선언이에요 바르멘 티올로기시 에아클레룸 이라고 하는 이 신학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땐 그냥 몇 줄 적어놓은 걸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신앙 고백인 거죠 첫 번째 목숨을 걸고 신앙과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성도들의 결의와 천재적인 신학자의 통찰과 뭐 이런 것들 다 섞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그 짜이퉁 그 고백교의 총회가 아까 그 겟마커 킬시에서 열렸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바르트가 나중에 농담을 어떤 농담을 하냐면 그때의 루터교는 잠들어 있었고 개혁교에는 깨어있었다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 바르멘 신학선언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미탁스파우저 전까지는 끝내드리겠습니다 12시 전에 끝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저 12시에 끝내요? 뭐 이렇게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바르멘 신학선언이라는 것이 오늘날 독일교회의 정신이에요 오늘날 독일교회의 근본 정신 독일교회가 이거를 우리의 근본 그룬트라게로 이거를 우리가 채택하자라고 해서 이게 오늘날 독일교회의 정신이고 근데 우리가 딱 보시는 순간 아까 보시면 막 그 참혹했던 시기에 쓰여진 거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히틀러랄지 나치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이건 정치적인 투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에 대한 신앙적인 투쟁입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 세력을 편가르기 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신만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때 당시에도 어떤 분들은 이걸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게 우리 지금 히틀러랑 싸우려고 보는데 이게 뭐냐 이게 미온적인 태도는 뭐냐라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보편적이고 했기 때문에 더 신앙적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이제 한창 후배죠 근데 이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학자는 그래서 정치 종교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의 신학선언은 이제 딱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말씀 한 구절로 시작되고 굵은 글씨로 태해제가 나와요 태해제 그 어떤 뭐랄까요 어떤 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얇은 글씨로 써놨는데 이건 반제 안티태해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신학선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태해제와 안티태제로 돼 있는 거죠 정반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디알렉티라고 하죠 디알렉틱 변증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증법적 긍정적인 뭘 긍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과 개시와 모든 권위의 원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고 뭘 부정하느냐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끼워내려는 시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으로 계속 같은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리와 실천의 표준과 개시의 근거로서 성경을 긍정하고 성경을 대체하려는 모든 이데올로기나 이변 이념에 기반한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념에 기반했다는 것은 정말 기독교적으로 포장된 기독교적으로 포장됐지만 사실 그 본지는 완전 낫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이분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다는 겁니다 바멘 선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개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곳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신학 선언을 한 개씩 한 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여주시면 첫 번째 굵은 글씨 앞에 있는 굵은 글씨만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증언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듣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아멘 이건 아멘은 아닌데 왜 아멘 했냐면 바멘 신학 선언 전체 그리고 앞으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신학의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 이거예요 성경에 증언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듣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우리를 배타적으로 만들거나 독선적으로 만들거나 편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시의 유일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어떤 그렇게 가르치거나 유혹하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됐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의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이건 신학적으로 사실 자연신학에 대한 반박이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넘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개시인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 성경에 증언된 바와 같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혼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믿음의 유산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별과 같이 빛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내려와서 성경이 증언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사나 주구나 우리가 사나 주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동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참석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게 언제 구원파들 주장처럼 몇 월 몇 시, 며칠에 구원 받았어요 뭐 이러고 한 번 알고 중요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듣고 죽어도 듣고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역동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 역동성을 잃어버린 신앙은 죽은 믿음이 되죠 죽은 믿음이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논제 두 번째 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엄중하신 명령이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기쁨의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피조세계를 위해 감사함으로 섬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위로이자 명령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위로고 동시에 명령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린 사실 다 알지만 되게 중요한 관점이죠 여러분 위로가 없는 명령밖에 없는 신앙은 율법주로 빠집니다 그런데 명령이 없는 위로만 있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변질되고 부패하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 명령 없이 위로만 얘기하는 이 사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신학자가 누구냐면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입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좀 길지만 이 책은 좀 천천히 읽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백마디 설교하는 것보다 이 보네퍼가 쓴 서론을 읽는 게 훨씬 더 마음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어요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다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리어지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값싼 은혜가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투쟁은 뭐겠어요? 고백교회의 투쟁이에요 고백교회의 투쟁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천이다 그것은 교회의 저장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한정 쏟아내는 것과 같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거 되게 정말 패부를 찌르는 문장이에요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함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지 근데 값싼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포장한 값싼 은혜는 죄를 눈감아 주는 거예요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너는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된다 이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낸 싸구려 복음이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뒤따름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그 은혜를 먹으면 뭐가 된다? 마치 썩은 시체를 물어뜯는 까마귀 같이 된다 오늘날 독일교회가 어떤 모습이다? 값비싼 은혜 그 생수의 물을 먹고 살아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은혜 자기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싸구려 복음을 만든 다음에 그 시체를 물어뜯는 까마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보여주십시다 값싼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장에서 팔리는 값싼 물건처럼 팔려나간다는 것이다 세례와 죄의 용서가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됐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는 그냥 회개하라는 호소로 대신한다 나치가 사람을 잡아 죽여도 누굴 납치하고 협박을 하고 테러를 해도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다 용서되는 거예요 물론 은혜에는 어떤 대가나 가격이 붙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되는 것은 그 대가가 이미 치루어졌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치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 무한한 대가가 지불된 이 은혜를 날마다 소중한 것으로 값비싼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보네퍼가 쓴 나를 따르라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백마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문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리고 명령 위로와 의무 이 두 가지가 늘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르멘 신학선언 두 번째 퇴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퇴제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강조하는 부분만 좀 동그라미 치시거나 밑줄 치시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성례 안에서 현존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공동체다 이거는 사실 고대부터 내려왔던 교회의 정의예요 특히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찬과 세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인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현존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고백이죠 고백으로서의 공동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은총을 입은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재밌는 표현이죠 은총을 입은 죄인들의 공동체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야 된다 믿음과 순종 아까 두 번째 퇴제와 똑같은 얘기죠 주님은 우리의 위로인 동시에 명령이시다 교회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메시지 여기서 메시지는 사실 복음이죠 교회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메시지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복음이고 두 번째 질서다 근데 이 질서라는 번역이 이거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하는 분들마다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고 또 이게 바멘 신학 선언이 이렇게 되게 많이 번역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게 독일말로 오드눈입니다 오드눈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질서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물어보면 알레스 인 오드눈 이러거든요 알레스 인 오드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오드눈 정리가 돼 있다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잡혀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오케이예요 그냥 오케이 너 잘 됐어? 알레스 인 오드눈 모든 게 다 잘 돼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복음과 오드눈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오드눈이 뭐냐면 뜻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질서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질서가 첫 번째 의미는 교회의 헌법입니다 교회의 헌법 두 번째 의미는 교회의 예배와 예식이에요 킬신 오드눈 하면 교회의 헌법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교회의 예배 예식이라는 뜻도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켜야 될 태도죠 태도와 자세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소유이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 안에서 아까 두 번째 퇴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위로와 명령으로 살고 죽기를 원하는 교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멘신학선언은 거의 모든 한국마다 약간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른 걸 섞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조의 안티태세의 반제를 보시면 교회의 복음, 메시지나 질서 그리고 뜻의 형태를 어떤 지배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신년도로 양도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때 당시 나치의 그런 주장을 우리가 배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일제시대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죽고 그랬습니까? 신사참배를 언제 했는데요? 신사참배를 예배 시간에 합니다 축도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아니면 축도 끝나고 하든지 우리 교회가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는 앞으로 검은색 정장만 입고 다니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법을 지킨다는 뜻이고 우리 교회의 예배를 지킨다는 뜻이고 우리 교회의 전통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복음과 함께 그런데 도이치 크리스테는 슬쩍 예배 시간에 나치에 대한 경례를 집어넣어요 슬쩍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다가 히틀러 만사 한번 외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걸 용납할 수는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지는 자유죠 시민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적어도 예배에서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될 오두능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것이 세 번째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논제는 교회의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직분들은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다 공동체 전체에 위임되고 명령을 받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에 근거해 있다 그 뭐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직분을 왜 주어진 것이다? 봉사를 위해서죠 섬기라고 목사가 있고 섬기라고 장로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사가 있는 거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집사가 있는 거지 이거를 바꿔버려가지고 목사가 군림하려고 하고 장로가 과시하려고 하고 힘을 쓰려고 하고 반항하려고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개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4조의 안티태제 보시면 우리는 교회의 이러한 통치권이 이러한 사역이 자기가 통치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어떤 영도자 여기에 퓨러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바하멘 신학선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이런 독일의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히틀러에 대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근데 퓨러라고 말을 쓰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히틀러죠 그러니까 아주 간접적으로 드러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퓨러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을 섬기는 것이다 목사 왜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장로 왜 있고 권사 왜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직분의 근본적인 목적이 섬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게 네 번째 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임에 따라 세워진 국가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인간적인 관점과 능력에 따라 공권력을 집행할 수도 있음을 가르친다 교회도 이 안에 있으며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의 안에서 국가의 정책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존재가 여러 명이 있죠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르트랑 보네포가 얘기했던 피아 만다테가 있는데 네 가지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국가고 하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에게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국가는 뭐냐면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불안전한 세상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되는 곳이죠 그래서 토마스 홉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에 대한 근대 국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철학적 저서가 있는데 그건 뭐죠? 국가는 오하는 곳입니까? 권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그게 국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조직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고 무시무시한 존재죠 그래서 리바이어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괴물이죠 괴물 리바이어던은 고대 신화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데 교회는 그렇다면 제가 국가를 되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그 안에 있고 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협력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러나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진짜 속한 나라가 어디다?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개명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위정자와 국민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책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여받은 임무는 무엇이냐 국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은 무엇? 그래서 5번의 성경 말씀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이 구절을 갖다 쓴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왕을 존중해요 교회는 국가를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국가의 정책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나라가 명백히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고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되어서 그것이 구약성경부터 이어지는 예언자들의 역할입니다 그 예언자들은 정치적 역할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바멘신학선언 5번에서는 교회의 정치적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정치적 역할은 무엇이냐 어떤 정당을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일깨워주는 상기시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상기시켜주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기 5조 반제에도 봐도 국수주의적인 성격 그래서 국가를 더 우선시하는 정책에 우리가 반대한다 거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안에 있지만 우리가 국가의 한 조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바멘신학선언 5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사실 우리한테는 당연하지라고 볼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이 얘기가 상당히 목을 걸고 하는 얘기인 게 독일은 그때 한 10분쯤 남았습니다 5분 안에 끝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은 종교개혁 때부터 영주의 보호화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내가 여기 서 있고 나는 바뀔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신앙과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살해의 위협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에게 내려놓았던 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너를 사탄의 권세에 내어준다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뭔 뜻이냐면 앞으로 누가 지나가다 마틴 루터를 찔러 죽여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가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보름스 제국회를 떠나서 나올 때 진짜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있던 그 지역의 영주가 루터를 납치해서 대구 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은 그게 가능했던 게 각 지역마다 영주가 다르니까 이쪽 나라 영주가 얘한테 내놓으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에 개신교회가 성장한 배경에는 영주의 보호가 있습니다 영주의 보호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영주의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 좋게 보면 보호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보조적인 역할이 되는 거죠 어떤 하나의 기관처럼 근데 원래 그런 본성이 원래 독일교는 있었는데 히틀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냥 국가의 조직이 되라는 거예요 국가가 필요하면 사람 보내고 국가가 필요하면 니네 젊은이들 다 전쟁터로 보내고 완전 국가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독일교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미국은 처음부터 종교와 정치의 구분을 처음부터 토마스 제퍼슨이랄지 처음부터 제시했기 때문에 그 정... 아 그 용어가 있는데 암튼 그거를 끊어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좀 자유롭지만 특히 또 우리나라도 미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린 그 점에서는 좀 자유로운데 독일교회랄지 유럽교회들은 일단 그런 국가 영주 이쪽이랑 같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게 큰 거죠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독일교회에서 목사님들 사례비를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시에서 주는 거예요 그 주에서 주세금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정부가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그렇죠 사례비 주지 마 이제 끊어버려 끊어버려 그렇게 되면 이제 밥줄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진짜 많이 걸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마지막 논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논제 제가 읽을게요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자유는 바로 이 사명에 근거한다 우리는 교회가 인간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말씀을 취사선택하고 자의적인 욕망과 목적 그리고 계획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게 마음의 진학선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갑없이 받은 은혜를 거져주는 곳이죠 우리가 갑없이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거져주는 것이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섬김과 봉사 갑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끔씩 그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새벽 기도 설교가 있는 날 제가 한 5시쯤 밑에 내려갑니다 일찍 내려가서 기도도 하지만 거기 보면은 책꼬지에 소망교의 30년사가 꽂혀 있어요 그 책을 내가 구하고 싶어서 달라고 했더니 없대요 이제 그래서 그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꽂혀있기 때문에 제가 종종 읽거든요 근데 거기 읽어보면은 곽선희 목사님이 서문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원래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냥 쓰임받고 가는 거지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교의 아버지인 장깔뱅도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묘비도 만들지 말라고 해요 나 죽을 때 묘비도 만들지 말고 아무데나 묻어라 그래서 지금도 장깔뱅의 묘지가 어딘지 몰라요 물론 제네바에 가면은 장깔뱅의 묘지로 추정되는 곳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거기다가 많은 관광객들이랄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찾아가긴 하지만 교회는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철저한 익명성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조건 이름 드러나면 안 되고 그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사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거져주는 그냥 거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됩니다 봉사의 원칙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익명의 헌신이 바로 그런 원칙인 것이죠 여러분 독일 바르멘 신학선언이 벌써 1934년도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독일 상황이고 우리랑 뭔 상관이 있죠 그런데 이 신학선언은 기본적으로 단순히 독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교회에게 언제든지 불어닥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언제든지 불어닥칠 수 있는 위험이고 위기인 것이죠 바르멘 신학선언의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 시간 반 가까이 가서 얘기를 했지만 이 주제가 무엇이냐는 말을 우리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목적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종교성에서 찾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절대 의존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절대 의존의 감정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 맞는 말인데 슐라의 마흐 독일의 슐라의 마흐 자유주의의 아버지인 슐라의 마흐는 거기에서 기독교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경험 그러니까 그 괴태랄지 나중에 이후에 나오는 독일의 문학가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은 칸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윤리 기독교가 왜 필요하냐 말씀이 왜 필요하냐 우리를 더 그냥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니까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더 착해지니까 더 윤리적이 되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나찔할지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독재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하멘 신학선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의 목적과 동기와 의도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물론 슐라의 마흐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께 더욱더 우리가 의존하고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것도 맞아요 칸트나 괴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유일성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칼바르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수많은 곳에서 강연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바르트한테 바하멘 신학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강연 요청하면 바르트가 거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건 흘러간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늘 교회가 붙잡고 싸우고 다시 고백해야 될 고백이기 때문에 이걸 나한테 역사 강의하듯이 나한테 부탁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다른 교회의 역사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되는 나침반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나침반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바르트 신학선언은 우리한테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만 한번 읽어주시고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바르트 신학선언은 마지막에 선언을 쭉 한 다음에 베아붐 데이 만렛 인 에테룸 에테룸 라고 끝납니다 뭐냐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다 영원하다 우리가 사나 주구나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오직 이 사실 주님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죠 찬양하고 우리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찬송가 587장입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4절 할게요 4절 아기 비록 성하여도 아기 비록 성하여도 진리 너무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둔 장막 거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주님 참으로 참혹했던 시기에 역사와 또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불과한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루터기처럼 존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 이야기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붙잡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으로 우리가 충분하고 우리가 사나 주구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의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기옵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